실수도 사용하셔서 일하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다 실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만큼 손해받네, 후퇴했네 그래서 그 자체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좀 나아가면 내 자신이 미워, 자아가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절망하고 세상 사람도 누가 실패 말아요 너무 좋구만, 당신 실력 그 정도네? 이렇게 쉽게 평가를 해버렸는데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 실패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그 인생을 만드신다는 거 아십니까?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정기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계획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사랑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실수, 실패까지라도 더 정기하게 세우신 자료로, 재료로 사용하시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아무래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베드로를 깨뜨려서 아름다운 사도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더니 졸며 자더니 결국 어떻게 넘어진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대장 집으로 끌고 가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고요 멀찍이 이게 문제입니다 관망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어느 정도 거리 두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보세요 멀찍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벽에 춥거든요 그래서 이 장작불을 피고 이렇게 불 쬐고 앉았으니까 베드로도 거기 가서 자기도 불 쬐고 앉았네 이제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붙잡혀서 심음받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좀 몸이 춥다고 따뜻하게 이집거려고 하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들 베드로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의 권할의 현장에 동참합니까? 이미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어둠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세 번 한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독교 제일 좋은 단어가 은혜란다와 회계잖아요 회계하면 천국 갑니다 회계해요 우리 인간에 할까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 넘어지기 전에 누가 뭐 22장 31절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다고 요구했다 흔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계한 후에 네 형님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사단을 쫓아버리지 천국할 때 넘어진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이 됐어요 네가 회계하고 돌이키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요 오게도 죽는데 각오했나이다 각오에 장담하고 있네 그래서 너 이미 네가 스스로 장담하고 있구만 그래서 너는 넘어져 봐야 돼 그래서 장담에 네가 노력 장담으로 나를 딸고 순결할 것 같아 왜 그랬을까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 얘기가 아닙니다 주여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인격 주님과 만나서 통의에 자복해서 나는 주님과 아무것도 아닌 주님의 생명을 내 죄를 버리고 주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들어왔더라면 내 실상 알기 때문에 주님 받겠구나 이 과정에 통과가 안 됐어요 장담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한번 네가 넘어져 봐야 너 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하고 주님이 허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종성격은 아니에요 분명히 장담한 대로 실천했어요 대신생 말고 귀를 잘라버렸거든요 귀만 잘라는 거 아니라 쳐버렸어 죽여버리려고 진짜 칼부리 뭔가요 쪼끔만 싸워버린 거예요 근데 귀뚜리였을 때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그 조각 딱 붙여갖고 딱 붙여버리겠다 그랬더라면 군병들 모두 혼병에서 아이쿠 엎드려져야지 이 강파가 아닌 인간들아 칼로서 일어나니 망한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말씀까지 주시면서 주님께서 근데 지금 뭘 얘기했냐 베드로는 분명히 장담했고 자기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수입은 부인한 것은 사실이요 이미 사단을 못 이겼어요 어둠이 들어와버렸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왜 허락했냐고요 베드로의 육성 죄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신 만만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실패에 넘어지면 허락하고 오늘도 왜 실패에 넘어지면 허락한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없고 내 지식 지혜 노력 똑똑 경험 그걸 가지고 살라 하면 해봐 니가 그걸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기도 하고 잘 대하던 문제예요 바싹 깨져서 넘어져서 주님 은혜로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보신 거죠 다시 얼마나 고난 많이 갔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은 나의 힘이오와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요완나 반석이오 요세요 건지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오 피할 바이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이 사우랑에 쫓겨된 유기상황에서 실제 경험했던 그 고백인데 하나님만이 요세고 하나님만이 산성이고 하나님만 나를 지키시더라 아무도 할 수 없더라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살았다는 이 고백이 훌륭한 다이수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는 닭이 꽃겨 우네 주님이 말했어요 닭 울기 전에 사인을 줬어요 어? 진짜 말씀 생각났네 그리고 성령의 역사 회개하네 통골이 통골이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시켜 주신 거지 회개도 성령의 역사에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만큼 성의 빛이 오면 회개가 돼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 3학년 때 엠티 훈련에서 엄청나게 엠티 훈련에서 엄청나게 울었네 그 신학생 그 한 150, 200명 수준 나 혼자 제일 많이 울 것 같아 엄마 나 혼자 울어 왜 그렇게 눈물이 난지 조조조조조 막 쉬는 시간도 나 혼자 계속 울고 앉아 기도했어 그거 은혜 주시더라고 그때 강사님 누군지 아세요? 명성계 김사만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그분 사랑하고 존중한지 몰라 그분이 뭔 말에 내가 거꾸로 잡았냐면 나는 나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 나는 나와 내 자신의 모습을 많이 울었다고 김사만 목사님 그러신데요 그때 제가 개척해서 2년 돼갖고 그래도 신학생이 어른만에 60, 70명 모여갖고 근데 왜 내가 울었을까 막상 타임 전도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맞습니다 실제 사역을 해보니까 집사고 전해달라고 내가 말씀드린다고 못살아 그래서 막 애통이 된 것 내 말씀을 못살아 내 모습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육성 죄세 때문에 막 울었어요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나는 그게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깨뜨려져야 돼요 성경에 말씀 버렸으면 왕을 버렸나이다 그때는 잘못했다고 해요 근데 사무엘 선자 왕 선자 오자구자구 나로 같이 제사드리자 그 다음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로는 경배하게 해달라고 잘못했고 잘못했다고 해놓고 백성과 장로들 나를 높여달라고 당신이 나를 인정 안하면 지금 모두가 나를 왕으로 인정 안하면 나 끝나요 그러니까 나를 높여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좀 세워달라고 내 권위를 세워달라고 나를 좀 높여달라고 어쩌라고 붙잡고 나를 높여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통일 잡으겠는데 사람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높여달라고 거기서 끝났어요 다이슨 더 큰 죄의 범이었어요 바세바 사건이 났어요 근데 내가 죄악증에 출생했으며 모태가 나를 죄짓이 트였나이다 우수처럼 날 정겹게 하소서 질수소서 통일 잡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정정안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 사울 왕관 사울 왕관 붙잡고 나는 성령 성령 붙잡고 성령 붙잡으니까 다이슨 왕 되더라고 하나님이 구하신 죄사는 상한 순명이야 통해한 순명을 밀치치 않는다 통곡해야 돼 애통해야 돼 지금 이 나라의 미적 보고 통곡을 우려해야 될 때예요 정말 오래 할 때 이 위기를 좀 알아야 돼요 너무 무감각해요 한국의 영계의 거장 이용도 목사님은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산에서 10일 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대요 금식을 하기를 얼마나 통곡한 은혜가 왔고 그분이 영행을 낳고 자기 성기는 교회 밤새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아마 영행이 되었는데 예배당 마귀가 가득 찼더라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교회가 예배당 마귀가 가득 찼냐고 그래서 마귀를 자꾸 때리고 새벽 3시에 발로 차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미쳤지요 혼자 발로 차고 난리가 나 혼자 막 막 나가고 여운 예배당을 홀딱 던지기면서 막 싸워 마지막 마귀 한 나 큰 놈 쫓이면서 쫓아 따라갔더니 자기 교회의 권사님이 시험된 집으로 쏙 들어갔어요 지금 왜 이 얘기냐 우리 교회는 마귀가 역사 안 할 것 같아요 예배당은 마귀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어쩐지 아세요 저부터 얼마나 마귀 역사 많이 받았던지 연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통곡이 회계야 근데 베드로가 회계에서 열매가 뭔가 성경적인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물으신 것 같아요 내 적 치유도 되고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아가페로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는 세 번 필리오로 대답을 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고 원수 사랑인데 인간은 아가페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라고요 아가페 근데 베드로는 필리오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안 넘어졌으면 부인 안 했으면 회계 안 했으면 그 과제 통화를 했으면 아가페 자기도 아가페가 뭐지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할 거예요 넘어져 봤거든요 아가페 사랑 없는 거 알았거든요 끝까지 필리오로 대답을 해 인제 알았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요 성령의 은혜에 준 만큼만 내가 사랑을 절대 그 이상도 그 의아도 안 해요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사도바울이 금방 만들어진 거 아니었고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그를 만들었어요 자기 얼마나 정말 악하고 추하고 잘못된 것을 철저히 너무 큰 스테바를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얼마나 실패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었다고 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돌아올 때 완전히 하나님의 의자에게 만드리라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뼈가 가냐 주여 너희십니까 나는 네가 뼈가는 예수다 헐마 놀랬 것 빛가운 주인 만나고 3일 금식하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안술통에서 불받고 그리고 즉시 가서 예수를 증가하는데 자기가 넘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 내 죄송한 마음 구원 받는 감격이 너무 뜨거우니까 더 몇 배 더 열심히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네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내가 양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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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던져라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주인이 딱 내려놓고 난 할 수 없다고 던져버렸더니 아이고 뱀이 되네 꼬리를 잡았어요 아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무릎인데 잡으려면 목을 눌러버리고 버리를 잡아야 된대 근데 또 그것이 지팡이 돼요 그때야 그 메시지가 뭐냐 너의 애국의 신이 뱀이 돼 너의 손에 있어 영적으로 우리 손에 있어 우리 교회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사에게 여리구성 앞에서 미갈 천사장이 신을 벗어라 주권을 양도하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일곱 바퀴 도는 것은 여호사 머리 나온 거 아니에요 미갈 천사장 하락한 대로 했어요 그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여리구성에 무너지지 근데 우리가 나부터 그래요 아이고 나 은사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재능도 인격도 내가 부족이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날마다 야 니가 부족해서 모든 것이 아니고 니가 똑똑한 처니까 나 못쓰겠다 니가 잘난 처해서 못쓰겠다 야 내가 능력이 부족하냐 그러면 내 능력이야 플러스 너를 플러스 해갖고 써먹을 거 아니야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야지 언제 실패 넘어져 봐야 부서지고 깨어지고 항복하지 주님의 주권에 백벌 세워지면 평안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혈기 낼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뭐 다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내면의 모든 고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을 쓰시게 되는데 다윗이 바시바 사건에 넘어진 거 육신의 정욕이 문제 넘어진 거 혼나갖고 육신의 정욕 문제 개결시켜 자 그 다음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해 반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암모고 정욕 혼 좀 나라도 세 번째 이승의 자랑을 다루시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킨가 다 실패에 넘어져서 그 세 가지가 뿌리 뽑는데 과정이 복잡하더라고 이승의 자랑을 군대수 조사해 자랑하려고 군대수 조사해 그래서 군대수를 조사했더니 하나님이 근데 군대수 조사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역대상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제하고 다이슬 충동하여 마귀가 충동하고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했대 근데 똑같은 사건을 사모예라 24장 1절에 뭐라는가 요하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화사 치시려고 어쩌면 사탄이 치려고 했다고 성 하나님이 치려고 격독을 시켜버렸대 인구조사하게 했대 어떤게 맞는거에요 두개다 맞아요 이 형적 진짜 진실 비밀이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사탄이 역사를 했어요 그럼 사탄은 마음도 역사 모든거에요 다이슬의 마음속에 꿈틀꿈틀 뭘 자랑하고 싶어갖고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보 이스라엘을 항상 꿈틀꿈틀해 선악과 먹어가지고 뽑아내려면 어떻게 근데 자기가 위생이 잘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자인 줄 알고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내면의 세기를 알래? 한 번 더 넘어져 봐야 돼 근데 그러면 사탄은 우리 안에 여러분 주식기나 파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옵니다 네 안에 꿈틀꿈틀 이 이상 잘하고 싶냐 발세바 이미 그 마음이 있어 그 순간 그렇게 된 거지 그걸 통해서 뽑아내야 되던 그러니까 혼란시켜 넘어게 만들었는데 다 사탄이 역사였고 군대 조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에 벌을 주는데 셋 중에 하나다 3년 기근이냐 3년 기근이냐 석 달 쫓겨다닐래 3일 원역이냐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나야 되다 이게 은혜를 강구한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타장마당에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했는데 그때 놀라운 것이 역대상 21장 27일 다이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재단 쌓고 번역 화목죄물을 드려 여호와께 아래 했더니 여호와께 하늘에서부터 번지단 위에 불을 내려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세요 아니 성냥불 라이탑불이 아니라니까요 재물 났더니 하늘에 우와 와 막 불이 떨어져 얼마나 놀래 기겁해 하늘에 불이 성냥불이 떨어져 엘리아 불 떨어져 그때 다시 이야 여기가 성전이구나 번지단이구나 그리고 그 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을 터를 거기다 지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역대가 3장일제 솔로몬의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모리아가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아브라니 독자 이사가 번역을 드린 그 장소 그거요 그거요 모리아산에 그곳이 전에 여호와께 그의 아비 다이덱에 나타난 것이요 여부 사람 오르나라 타장마당이 나왔잖아요 성경이 정확히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전터를 지을 줄 몰랐죠 언제 알았어 군대 조사에다가 그것 때문에 7만 명 백성은 죽고 난리가 났는데 더 큰 것을 얻어버렸어 무엇 때문에 불이 터져서 캬 이거 성전터로 성전터로 엄청난 일 더 크게 다시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도 더 크게 이러시네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하면 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그것까지 더 크게 역사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좋으시 하나님 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실패가 넘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넘어져서 항상 그래 그리고 이뤄받아야 아 그래 더 크게 일하시겠네 그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벌벌 뚫고 문 나완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이때 코로나 때 하나님 나한테 회개하라고 보이더라고요 뭘 회개해 이런 모습 회개해 뭐 그거 재밌니까 아이고 참 그 다음에 회개까지 그 다음에 받았대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왔어요 요셉이 감옥이라고 아이고 언론에서 나를 받아 죽였고 우리 성도 이렇게 했는데 무슨 요셉이 요셉이 감옥은 좋은 거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바를 쳐 사실은 요셉이 깨끗한데 보디바를 쳐 이것 때문에 강감 미술죄라고 감옥이 너무 쓰겠냐고 그런데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강감 미술죄 내가 얼마나 부끄럼당하고 세상에 나를 밟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의심하나 그래서 유튜브 떠갖고 어쨌든 간에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난 눈물의 호소의 결론 나를 마지막 더블씨로 정결시켰어요 내가 나 그걸로 끝나면 무슨 필요가 있어 이 한국계 원인이 어디 있냐고 이 정부 원인이 어디 있냐고 더블씨 사탄이라고 그래갖고 부산 반납설교를 막 듣기 시작하는데 나는 어두운 게 그거예요 얼마나 많이 본지 그걸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시켜 해결시키고 통에 잡아가고 해결하고 불이 떨어지고 제가 나는 참 미련해 학교 근무를 했을 때 그때는요 내가 8시간 동안 좋은 직장이잖아요 내가 8시간 앉아있은 무대에 날마다 전도 다니야지 혼자 좋아서 신학교 가려고 사표낸 게 아니고 전도 다니라 사표내 깎아 부하받는 건 축복이 사기 다 당해 그래가지고 사표되버리고 이제 달팡 생활하고 다 그때 엄마 그때 그만한 돈 다 깨불고 그 사람 죽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달빵하도록 여기가 목해제가 될지 몰랐어요 이 변두리 내가 실패를 통해서 이러잖아요 그때 난 감사하게 산에 가서 백일을 처리하는데 백일을 딱 정해놓고 50일째 되는데 천사가 쫙 왔어요 얼굴을 닦아주더라고요 50이 희년이거든요 회복이거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잖아요 50일 만에 그때 그렇게 나를 만들고 만나서 영적세계를 열려주고 음성주고 말씀주고 다음 주일 성령집회 감동이 왔어요 우리 성도 힘드니까 안수받고 불받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멀리서 전화와서 오고 싶다 그러면 서로 그냥 집회에 오시면 안수나 해주고 병이나 오시고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번지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의 성전태가 세워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번 어려움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크게 역사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광주에 불이 붙고 한국에 불이 붙고 북한 불이 붙고 세계가 살아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얼마나 않나 회개가 유다는 후회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아니야 회개는 돌이켜서 산의 폼에 들어가는 거요 후회는 좌절 절망해서 죽어 무슨 후회를 해 회개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닿으면 은혜가 더한다 말이죠 오마소장의 입장은 너무 좋아 죄가 닿으면 은혜가 더한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넘어져서 완전히 더러워하고 있으면 그만큼 씻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용서 사랑이 너무 크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는 은혜의 성령은 더 많다 보호의 능력은 더 크다 이게 하나님의 무궁무진 사랑이잖아요 제가 내일 대전의 집회에 기도하다가 사사기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나라 상황은 사사기 똑같아 그 당시 사사 꼭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가 침략이 와 알고 죽겠다 근데 기도하면 사사 꼭 성령의 불이 와 지금 해답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막고 또 다시 살아나 그렇구나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한국이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의 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불이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요 이기라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통곡해기고 나서 훌륭한 사도가 됐는데 그가 이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네 나 이게 중요해요 목사가 눈에서 눈물 나기가 더 어려운 줄 아세요 많이 성경 안 하고 자기 설교 다 나도 그 설교 해봤어 고나갖고 어떻게 그 말씀 하나가 찔려야 되는데 반들반들해져갖고 근데 베드로는 울었대 나도 눈물을 막으려면 나도 타락이에요 물론 나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려고 이리 써 첫사랑 해보고 울었어요 베드로는 봐 넘어져 봤기 때문에 울어져요 날마다 은혜를 사랑하고 죄가 많은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아 악도 크고 살인이라고 나쁜놈이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의를 철저히 깨닫는 만큼 은혜를 봐 바울은 내가 제주에 기술하겠어요 성의의 빛이 강한 만큼 통고가 잡고 거꾸로 줘 이 전기불 안에서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성의의 빛이 햇빛이 보여 성의의 빛이 보면 얼마나 어렸을 때 저 먹을 때 제가 통고 울어 막 토하고 울고 내가 토하고 울고 통고만큼 성의의 빛이 오고 내가 육성 재생 끊고 버린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말씀의 능력 거룩함으로 나를 변화시킨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더러운 거 가리기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토하고 버리고 애통하고 주여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달마다 바울은 사도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사도가 마지막에 더 나이가 많을 때는요 죄인중의 개수라 급수가 더 더 더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인중의 개수예요 겸손해야지 겸손을 흘러가게 된 거예요 통에 잡어가면 내가 남것도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 없어 내가 내 안에는 없어 라고 원해해 줄 수밖에 없죠 주님 닮을 수밖에 없죠 모든 근혜로 살죠 거기서부터 주님이 생명하고 사랑도 되고 용서도 되고 근혜도 되고 내 실상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요 날마다 실패 넘어진 거 괜찮아요 그거 쓰세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세요 그것 때문에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십니다 왜요? 곤란이 나를 너그러게 싸우니 곤란이 많이 겪어본 사람 너그러워져요 부서져요 인생 산전수만 겪어본 사람은 영의 사람 됩니다 근데 고생 한 번도 안 해봤고 원칙도 살아 율법주의예요 제가 넘어지고 많이 실패해봤기 때문에 실패자 마음도 알겠고 날마다 날마다 그렇구나 인생은 그러려니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 볼 때 그럴 수 있다고 하세요 부도나면 다 똑같아 별것 없어 인간들은 그럴 수 있어 변화되어야 돼요 회귀하면 내 남편의 머리로 내 남편이 머리로 생각이 됩니까 존경이 됩니까 안 되면 문제가 있어 아내의 주름살이 내 때문이요 여자가 문제가 있어 아이 낳고 밥해주고 계속 그래서 사랑해주고 좀 잔소리 좀 먹는데 기분 나빠야 속아지 없어 남자들이 아내를 여자로 본 것은 아직 속아지 없어 여자는 더 이쁜 것도 있지 아내요 아내 정신 차려 영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어야 돼요 통해야 돼 회귀해야 돼 거룩함이 위에서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고 아름다운 승리하듯이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